영원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8월 5일 지난 2월 단합계에서 37세 주문 연희 박근혜 연희 이렇게 불러도 되나요? 네 여성으로서 남성도 하기 힘든 영역에서 도선하시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. 여성들의 멘토로서 우리 사회의 리더로서 항상 신뢰를 지키는 모습 영원히 보여주세요. 다음 주에 만나요. 어? 안 살려고! 안 살려고! 어? 알려주세요! 여러분들의 기회를 찾고 있어! 안 하고! 니네들 뭘 하러? 60세대, 70, 80세대들이 어떻게 이루어왔는데 니네들이 지금 앞에 누구를 만끝하냐고! 이 사람들 어떻게 알아?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거 어떻게 알아? 지금 우리 60, 70, 80세대들이 어떻게 이루어왔나 대한민국을 조만한 게 같은 것들이 우울한다고 치러워 우울한다고! 우울한다고! 60, 70, 80세대들이 어떻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살아왔는데? 말만 뒀나! 왜 연습이 갈 때 있냐고! 그래도 오늘 좋은 날이니까 카메쩡을 가라앉히지 그러려고! 네! 아니요! نعم! 누구신이 올라오는 날이lek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